자 2022년 새해에 또 ipo 새로운 공모주 청약 투자하시는 분 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만큼이나 내년에도 대형 ipo가 줄줄이 연이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마켓컬리 오아시스 카카오 엔터까지 여러 회사들의 공모주 청약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또 투자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공모주 투자 올해도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내년에 1번 타자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1번 타자가 4번 타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시장을 아주 세게 시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내년에 ipo가 많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7조가 넘는 금액이 공모가 됐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그거보다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타자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게 1월 27일 날 상장이 예정되면서 ipo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모가격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공모 희망가 상단이 30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8일, 19일 날 양일간 공모주가 청약될 예정이고요 일단 상장 자금이 한 10조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 공장에 계속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설 자금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향후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상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CATL 같은 경우에 100조가 넘기 때문에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근접할 만큼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또 다음으로 다음 타자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마 2월 달에 상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 3일, 4일 날 공모주 청약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희망가격이 5만 8천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최근 LG,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플랜, 최근 차세대 SMR이나 탄소 저감 관련된 또 그다음에 암모니아기만 수소 관련 개발 쪽으로 계속 지금 친환경 상업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 자금이 이쪽 분야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아마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나 SSG 닷컵, 티몬, 오아시스 마켓 등이 내년에 상장을 지금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커머스 회사들의 상장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 격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배송 관련돼서 즉시 배송 관련된 분야에 하고 그다음에 취급 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IPO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 증시에 활력소를 갖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대형 IPO를 하게 되면 자금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종 내에 특정 신규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기존 회사들의 투자 자금이 약간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타 종목 쪽으로는 그닥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막 쏠리다 보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0조 넘어갈 수도 있다 모이는 돈만 엄청난 돈이 지금 쏠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연초입니다 또 내년 연초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이렇게 돈이 좀 여러 분야로 퍼져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이 다른 종목을 팔고 에너지솔루션 공모받기 위해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증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되는 게 일단 신규 종목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상장 가격이 한 두 배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니까 다상까지는 몰라도 일단 따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0%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는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중 자금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60조 된다고 하지만 그 자금 이상의 아마 자금이 더 쏠리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아마 참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증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7조가 증자를 IPO로 해서 들어왔는데 보면 이렇게 대규모 IPO가 된다고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돼서 국내 증시가 올해 못 올랐었던 거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도 특히 내년 초에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IPO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상장하는 또 큰 기업들의 계획 상장 계획 IPO 일정도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연초에는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은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